초반학교때부터 운동 시작해서 지금까지 왔는데 지금도 공부 열심히 하고 대학교 가서도 공부 열심히 해서 꼭 좋은 체육선생님이 되자 이제 벌써 7년이라는 시간이 지났어 7년 잘 붙였으니까 끝까지 포기하지 말자 화이팅! 끝까지 잘 붙어봤고 포기하고 싶은 순간들이 있었지만 그럴 때마다 너가 했던 일들을 되돌아 봤으면 좋겠어요 TBC와 대구광역시교육청은 꿈꾸는 여러분을 응원합니다